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들, 은혜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자들의 심령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품들이 한두 개씩은 맺어진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이죠. 또한 이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쉴 새 없이 은혜의 단기가 내리기 때문에 참된 회기가 이어집니다.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분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마음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없이 평안합니다. 자기 부인이 될수록 마음의 평안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샬롬이 이제 막 맺어진 자와 그분 안에서 영적교통이 더 깊어진 자와의 평강에도 깊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처를 받았을 경우 그 상처가 오래가는 것과 상처를 받아도 금방 치유되며 아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돌파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받으니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악합니다. 누구나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중심이 그분을 전심으로 찾는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아니면 교회는 단위되 마음이 세상에 있는지에 따라 은혜가 달라집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결심, 결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지 간절한지 갈급한지 이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은혜가 달라집니다. 가난하고 갈급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일상이 큰 탈 없이 무난하고 평탄한 삶에서는 그분을 간절히 찾지 않게 됩니다. 등이 따뜻할 때, 배가 부를 때는 간절해지지 않거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분을 향한 헌신, 그분을 따르기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의 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 선을 행하는 마음 등의 자기 희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몸만 예배당에 앉아있는지, 삶에서 산제사를 드리는지, 아니면 나만 알아달라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지 등에 따라서 은혜는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 죄가 무엇인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또한 은혜를 받아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하려면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들이죠. 사람들이 참 회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조명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 회개가 되지 않았음에도 아무 이상 없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둡다는 뜻입니다. 늘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임재를 구하시길 추구합니다. 임재가 있을 때 자연스러운 통해자복도 가능하고, 치유와 회복도 가능하며, 죄를 깨닫게 되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임재가 늘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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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